60파의 시작은 카메라맨 두 명이 토일렛들의 정보를 알아듣기 위해 촬영을 하며 시작합니다. 그 현장은 지맨 토일렛을 신문을 하는 듯한 분위기였죠. 지맨 토일렛은 눈을 피하며 무언가 변명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그 현장이 점점 심각해질 때쯤 시네마맨의 스피커를 단 박사 토일렛이 등장을 합니다. 박사 토일렛은 몰래 촬영을 하던 두 카메라맨을 부셔버렸지만 연합군들은 연결된 화면을 통해 그 현장을 보고 있었죠.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던 업타카맨의 두 손을 부딪히며 60파는 끝이 납니다. 이번 60파는 토일렛 세력의 반격의 시작을 예고하는 듯한 스토리였는데요. 먼저 지맨 토일렛이 신문을 당한 이유는 업타카맨과 업감 타스맨의 싸움에서 혼자 도망쳤기 때문입니다. 이 전투에서 토일렛 세력이 힘들게 뺏은 타스맨을 결국 연합군들에게 돌려주고 말았죠. 심지어 업그레이드도 시켜놓은 상태인데 말이죠. 그리고 시네마맨의 스피커를 단 업그레이드된 박사 토일렛도 볼 수 있었는데요. 박사 토일렛은 기사층 토일렛을 만든 토일렛인데 처음 나왔을 때와 유치파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박사 카메라맨이 장착하고 있는 시네마맨의 스피커는 과거에 시네마맨을 물리쳤을 때 떨어져 나온 부품 중의 하나라고 추측이 됩니다. 그리고 많은 팬들이 지맨 토일렛의 업그레이드를 기대하고 있는데요. 이번 60화에서 지맨 토일렛이 신문을 당할 때의 표정과 박사 토일렛을 쳐다보는 표정을 비교해봤을 때 생각보다 지맨 토일렛의 업그레이드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카메라맨의 화면을 공유해주는 TV맨 조직의 새로운 멤버도 등장을 했는데요. 여러분들은 이 TV맨의 명칭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CCTV맨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해외 댓글 반응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도 편하게 달아주세요. 사실 지맨 토일렛을 걱정했는데 자이언트 박사가 나타났을 때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. 목숨을 걸고 화장실 정보를 알아낸 카메라맨 두 명에게 경의를 표합니다. 나는 아직도 다 있던 TV맨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! 업타카맨이 손바닥에 주먹을 쳤을 때 나는 말 그대로 소름이 돋았습니다.